어? 여보 뭐야 어디 가? 어 이따가 엄마가 좀 보재 아울렛 가기로 했어 아 장모님 만나기로 했어? 어 잘 됐네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식사까지 같이 하고 와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 응 아 근데 어차피 나도 집안일 다 꺼내놓고 가야 돼 집안일 뭐 아니 집안일 뭐 별로 할 거 없어 저거 뭐 저거 남은 거는 내가 정리해서 알아서 할게 신고 쓰지 마 어머 웬일이야? 고마워 어 여보 잘 어머님 잘 모시고 맛있는 것도 좀 잘 사드리고 응 이쁜 옷도 좀 사드리고 나 없는 동안 집안일 좀 잘 부탁해 응 나 신경 쓰지 마 잘 다녀와 어 으응 뭐야 왜 이렇게 신났어? 뭐 누가 신났다고 그래? 방금 팔 올렸잖아 아냐 아냐 길게 핀 거야 저 나 우산 좀 챙겨줘 비 온대 아 어 잠깐만 우산 자 고마워 음 잘 다녀와 고생해 여보 응 아싸 자유 아싸 자유 아싸 자유 어 여보 여보 그 가스 검침 날이니까 계량기 보고 밖에 적어놔야 돼 그리고 나 없다고 에어컨 세게 틀지 말고 에어컨 실내 온도 26도에서 한 28도 씨로 해놓는 거 알지? 음 알겠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좋잖아 응 절약 그리고 저거 뭐야 안 쓰는 가전제품들 있잖아 그거 플러그 다 뽑아놔 그리고 휴대폰 충전 안 할 거면 그 플러그 다 뽑아놔야 돼 어 알았어 다 뽑아놓을게 응 수고해 응 어머니 잘 모시고 잘 다녀가 응 어 여보 어 여보 내가 건조기를 돌리고 왔는데 그거 지금 안기면 빨래 주름 가거든 그거 좀 부탁해 여보 어 알겠어 여보 내가 잘 해놓을게 응 응 어 여보 여보 밥은 먹었어? 나 이따가 음원 내가 잘 먹을게 여보 여보나 밥 제발 잘 먹었으면 좋겠어 응 알겠어요 알겠지? 어 알라뷰 어 나도 응 응 아 다 했다 어 여보세요? 어 여보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고 나왔네 지금 안 버리면 냄새 나니까 좀 버려줄 수 있어? 어 알았어 왜 뭐야 왜 안 숨 쉬어? 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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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릴게 어 고마워 신경쓰지 말고 잘 다녀와 응 저만에 국통화도 좋아하네 어 여보 여보 빨래 다 갰어? 어 다 갰어 어 알았어 응 잘 다녀와 응 응 응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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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납장에 내가 영양제 어디 사놨거든? 응 그거 챙겨 먹어야 돼 그래 그래 응 알겠어 알았어 어 알았어 응 아우 지겨워 아 아 여보 내가 지겨워? 아니 이게 게임이 게임이 들어와 게임이 지겹다고 안방으로 들어와 아니 게임이 지겹다고 빨리 들어와 아니 게임이 아니 게임이 그랬어